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화 슈가 때문에 미국 프로농구 NBA 팬들이 난리가 나고 있다는 미국 현재로들의 긴급보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화 슈가는 1월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화를 통해서 미국 LA로 깜짝 출구해서 전세계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소식 등에 따르면 방탄화 슈가는 미국 LA에서 연일 예정인 발렌티노 패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프로농구 NBA팀인 LA 클리퍼스 팬들이 방탄화 슈가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월 10일 NBA는 LA에서 열리는 LA 클리퍼스의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인기 그룹인 BTS 멤버 슈가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는 긴급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NBA 발표에 따르면 방탄화 슈가는 오는 1월 14일 LA 클리퍼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에 초대받아서 관람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열렬한 농구패들을 알리는 슈가는 지난해 9월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NBA 시범 경기에 참석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방탄화 슈가가 LA에서 열리는 NBA 경기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을 접한 LA 현지 언론들과 BTS 팬들은 물론 엔비팀인 LA 클리퍼스 팬들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직구였습니다 K-POP 직구였습니다